자, 이번 시간은 조금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어떤 거냐면 명령의 빈도수라는 잘못을 갖고 있는 수업인데요. 빈도수는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 라는 뜻이고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CD, MKDIR, RM 이런 것들이 이제 명령이고 그 명령을 이 세상에 있는 유닉스 계열에 있는 시스템을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많이 쓰고 어떤 명령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 광범위하게 수집된 통계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제가 그 통계를 찾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어떤 거는 정말 어려운데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쉬운데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려운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쉬운 것, 처음에 배우는 것이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보편적이고 빈도수가 높은 것을 밑천으로 일단 시작하고 차차로 차차로 경험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시면 고통스럽지도 않고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페이스북에 생활코딩이라는 개발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리눅스 수업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리눅스 명령의 빈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통계를 찾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사용한 명령의 빈도를 통계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이런 명령을 실행하면 통계를 내어줍니다.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지를 물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통계라고 하기에는 되게 제한됩니다. 제가 컴퓨터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는 프로젝트는 php와 mysql 이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편파적인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단 저는 ls라는 명령을 지금까지 66번 썼고 cd라는 명령은 61번 썼고 git은 60번, 상당히 빈도가 높죠. 그리고 tail, 이런 것들 빈도수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조사에 참여했던 글이 이건데요. 이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어떤 분께서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빈도를 조사한 이 명령을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계가 이렇습니다. 자, ls라는 명령이 이만큼 정말 많이 사용되죠. cd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git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파이썬, rm, bim, j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배운 ls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cd 역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쭉 이렇게 긴 꼬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배우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는 어렵고 복잡한 것들은 어떤 특정한 경우에 꼭 필요하고 특정한 경우에 아주 편리한 것일 뿐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수업의 어떤 순서를 가급적이면 빈도수가 높은 명령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빈도수가 높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행에서 알고 있어야 될 말하자면 그런 언어로 치면 분법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틈틈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공부하다가 지쳐서 그만두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우는 것 중요하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실 때 너무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